아 비앤더블유 까지 와 얘 생긴거 봐 아 난 진짜 봉도둑 뮤비 나왔을 때 좀 웃겼던게 와 진짜 구버거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았냐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 운량의 뭐 있었나? 이거 너무 웃기게 생기지 않아요? 이러면서 조금 조금 귀여웠네요? 이러길래 귀여워요?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않았어? 뮤비 보다가 사람들이 웃을 것 같다고 생긴게 멍청해서 약간 무해하다 오케이 오케이